여러분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웅입니다 보온으로 하려다가 그냥 한번 켜봤어요. 되게 부끄럽네 이거. 되게 부끄러워? 진짜 되게 부끄러워. 내가 조명 빌려보자. 제가 조명도 좀 한번 사볼게요. 얼굴이 솔직히 되게 엄청 부끄럽거든요. 이게 지금 좀 뭔가 뭐랄까 밝아벗은 느낌이랄까? 지금 이 얼굴이 눈이 되게 까맣게 나오죠? 여기에 제가 캔들 워머를 켜놨거든요. 캔들 워머를 끄면 너무나도 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백열등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 침대 처음 보신다고요? 제 침대입니다. 저의 잠을 책임져주고 있는 친구예요. 잠옷이에요. 뭔가 지금 완생이야? 네. 찍고 나와서 바로 숙소 구경? 숙소 구경은 안되고 되게 부끄럽다 이거. 감기 걸렸어. 아니 아니 아니요. 감기 안 걸렸는데. 물망초입니다. 불망초예요. 테이블 보여줘. 테이블을 제가 여러분 제가 또 전웅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웅이잖아요. 그 전웅이기 때문에 아직도 못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거치대에 거치대에 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전웅이기 때문에 아직 테이블을 사지 못했습니다. 문화 개방은 어떤 자세로 해? 하면 제가 지금 카메라에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웅이는 한결 같아서 좋아. 저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홍초입니다. 제가 맨날 문학의 밤에서 ASMR 하잖아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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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사약 먹고! 이렇게. 사약을 들라! 전하! 문학의 밤 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SMR. 양이 꽤 많은데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항상 먹어야죠 아무래도. 먹어야겠죠? 아 나 근데 지금 웃으면 눈이 사라져. 이거 그림자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진짜. 진짜 웃기지 마시라고요. 알았죠? 저 너무 못생기게 나오니까. 정말 웃기지 마세요. 얼마나. 팬들 위해 손목을 버리는 아이돌. 그럼요. 이렇게. 저 얼마나. 저 ASMR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어우 좋다 어우 좋아 지금 되게 엄청 뽀송한 상태에요. 제가 항상 뽀송한 상태라고 하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 웃지 마! 웃기지 마시라고요 진짜. 혹시 홍초가 저녁이야? 아니요. 홍초는 자기 전에 먹는 그런.. 음.. 아 이렇게 제가 또 숙소에서 이렇게 브앱을 켜네요. 공이는 안고 자는 인형? 저는 이거 안고 자요. 쿠션. 엄청나게 긴.. 길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긴.. 엄청나진 않나요 사실은. 그냥..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잠.. 잡니다. 아니면 바닥.. 이렇게 발에 조금 올려두던지. 혹시 웅이보다 큰가요? 아무래도 아니겠죠? 아무래도 쿠션이 저보다 크진 않겠죠. 네. 아 바디필로우. 네 맞아요. 바디필로우.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이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안그러.. 만약에 제가 웅이는 이러면 지금.. 어.. 아마 다 나가시겠죠 아무래도? 지금 에어컨 17도? 지금 에어컨 몇 도지? 오! 보여요 17도? 지금 17도입니다. 웅이는 스킨케어 어떻게 해? 로션 바르고.. 아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근데 지금 얼굴이 괜찮나? 이거 괜찮은 거요? 아.. 나 이거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다. 웅아 안 추워? 네. 안 추워요. 지금 방이.. 22도래요. 아니야.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여러분 제가 키우는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강아지 보여드려요? 옳지! 옳지! 아 이거 총이지. 어떻게 해? 제가 키우는 비둘기 보여드려요? 비둘기? 비둘기 보여드려요? 앉아. 어깨 앉아. 죄송합니다. 비둘기 보여드려요. 이러고 놀아요. 가끔. 뿌이. 하트. 이거.. 이.. 이티. 이티. 그리고.. 뭐가 있지? 다.. 이거 뭐 만드는 거 있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였나? 하트나 하트. 하트됐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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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 치타. 오케이 치타도 만들어드릴게요. 치타. 치타. 치타도 아무래도.. 아 고양이가구나. 고양이. 치타. 달리기 빠르니까 여기 다리도 만들어줄게요. 치타. 강아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AS 말할게요. billion. 어우... 아우 좋다. 오늘 좀 진하게 땄어. 토끼를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한 토끼인가? 아 몰라요. 토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토끼 토끼 어떻게 만드나? 어이 토끼다 토끼 토끼야 토끼 토끼 됐다 깡총 깡총 이거 토끼 맞죠? 토끼네요 달팽이라고요?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니 이거 아무래도 그냥 그만 오케이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어렵다 사자를 해달라고요? 사자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진짜로 동그란 얼굴 갈기 동그란 동그란 동그라미 백조 백조 이거 백조였어 백조는 여러분 백조가 아무리 우아해도 밑에서는 다리를 다리를 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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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리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가도 다리는 호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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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나가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웅인씨 웅크람보시 사쿠람보 아니지 웅크람보시 웅인씨 전웅씨 웅늪씨 아 전늪씨 카카오의 아들씨 브이앱 응 유니콘 개시 다온이 삼촌시 물망초시 뭐가 있지? 왕이쁜시 웅수시 백조시 호루룩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일 우리 데뷔 800일이란걸? 벌써 800일 축하해요 벌써 800일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와 벌써 800일이야? 네 800일이에요 우와 우와 웅끈 사쿠람보 탓 애가 오세쿠 키미 쪄 지나가 됐다이 웅이 800일 미리 축하해 에비윤류도 800일 미리 축하합니다 한 두 한 두 그림자 하트, 섀도우 하트. 책을 한 번 읽어볼까요? 눈 침침해. 안 읽을게요, 책. 아니 사실 이렇게 보이는 브이앱을 숙소에서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어색해요. 웅이 글씨 보여? 이 글씨는 안 보이는데 이 브이앱 글씨는 보여요. 웅아 댓글 읽어줘. 홍초 마시다 MC 장실 나오나? 아니죠. 잔잔하게 노래 하나 틀까요? 지금 또 밤이니까 또 사람들은 곤히 자고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한 번 살짝. 살짝. Heaven 듣자구요? Heaven 들을까? 아무래도 Heaven 들을까봐요.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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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우 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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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